6. 경기훈이ّ 3. 경기훈 IF몸 벗은 인사 3. 경기훈이 조コ에 있는 경기훈이 1번 더 치고 들어왔다. 정수윤이 앞에 두고 반대쪽 bli 잘 남았어요! 3. 골! 3. 골! 3. 골입니다, 골! 예 ¡ém기훈의 왼발 크로스가 또 한 번에 자신의 시즌15호 공격 포인트로 이어졌고요! 헤딩골로 마무리를 제대로 지었습니다! 3. 경기훈 3. 정수윤에서 3. 슈욱 3. 골! 3. 골! 아! 역시! 역시! 3. 인사의 이상이 틀렸어요! 영균 선수가 살거라고 예상한 그 예상을 깨는 창존적인 프리킹이 나왔습니다. 네 김순규도 속았고 자 반대쪽으로 갑니다. 뒤쪽 슛! 골! 정대맨! 골인 더 골! 아 우리 슈팅 감방이 불에 올랐습니다. 아 정대세의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. 아 정대세의 멋진 골인 더 골인 더 골인 더 골인 더 골인 더 골인